자 282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죠. 취소의 의미가 나오네요. 저번 강의 때 했지만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2번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처리가 나옵니다. 처리는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처리할 수는 없고 뭘 하게 되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되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뭐 하는 거죠?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고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와의 차이점 우리가 채권법 해제할 때 보피기 해보기로 하고 우측에 보시면 치수의 종류가 나오죠. 협의의 취소와 강의의 취소가 나오는데 강의의 취소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가입하죠. 우리가 치수의 종류는 네 가지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치수할 수 있고요. 두번째,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세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치수할 수가 있다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한 치수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삼자가 뭐 되지 않냐면 보호되지 않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 모르는 제삼자가 뭐가 되죠? 보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치수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니까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삼자가 보호가 되고요.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예외적으로 제삼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치수권에서 치수권자가 나오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데 치수의 경우에는 치수권자를 따로 공부한다는 말은 무효는 아무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치수는 아무나 치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치수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치수권자인 거죠. 그럼 누가 치수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치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제한능력자가 치수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가 한 치수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치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제한능력자가 치수권자라는 얘기는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오늘 매매계약을 하고 내일 자신이 한 행위를 뭐할 수 있죠? 치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당연히 치수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들의 대리인도 치수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 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가 있죠? 치수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대리인은 치수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치수할 수가 없다. 왜요? 이미 대리인은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죠? 소멸이 되니까요. 네 번째, 승계인도 치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뭐할 수 있냐면 치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치수권자가 총 네 가지 종류잖아요. 그 말은 치수권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가 있다. 보통 치수권자를 찾으라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자꾸 한 사람만 자꾸 지나쳐서 틀리기 때문에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 깨알같이 다 찾으시고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85페이지 오시면 치수의 방법이죠. 1번 치수의 대당, 법률행위다. 2번 치수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문소라든, 명시적으로 하든, 몫시적으로 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행위치소입니다. 교재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회행위는 채권자가 치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채권자 치수권이죠. 채권자 치수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치수에 뭐가 나오죠? 상대방이 나오죠. 가끔 치수권자 치수의 상대방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치수의 상대방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치수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치수의 상대방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친권자 법정대리인 정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냐면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치수하려고 해요. 첫째, 치수권자가 누구냐? 제한능력자 치수할 수 있으니까 갑 치수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없죠. 그 다음에 정, 법정대리인도 치수할 수 있으니까 갑 또는 정이 뭐가 되는 거죠? 치수권자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치수를 하느냐? 지금 뭘 치수하고 싶으냐면 이 갑과 을과는 이 매매계약을 미성년자가 법률행이 됐다는 이유로 치수하고 잖아요. 그러면 원래 법률행의 상대방이라는 말은 치수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의 상대방이 뭐가 된다는 거죠? 치수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 또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치수하게 됩니다. 현재 권리자에게 치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치수하는 것도 아니고 치수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의 상대방이 치수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치수 효과죠. 1.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요? 치수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그 다음 2번 치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큰 의미 없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절대성과 상대성. 제한능력을 이유로 치수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지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치수하면 제3자가 선인 경우는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사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나오네요. 자, 치수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악이라면 전부를 반환하고요. 또 금전의 경우에는 뭐까지 붙여서 반환해 줘야 되냐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일종의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지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냐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요인비로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전하게 쓰는 것 생활비로 지출했다 병원비로 지출했다 학원비로 지출했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되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돌려줘야 될 돈이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병원비를 썼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소비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200만 원이 이 돈에서 씀으로써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200만 원만큼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약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요. 결국 소비되는 것은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요인비로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일부 치소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일부를 치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다만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치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에서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오고 있네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이긴 하지만 치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행위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치소할 수가 없습니까? 이제 이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으므로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단은 치소권자가 추인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치소할 수 있죠? 누구만이 추인할 수 있죠? 치소권자만이 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소권자는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비로소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은 이러한 제안을 받지를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아직 미성년인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추인의 권 볼까요? 1번 추인권자 치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2번 치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안이 없다. 3번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인 줄 알면서 해야 되겠죠. 몰랐다면 추인으로서 의미가 없고요. 4번 법률행인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치소의 상대방이 결국은 누구가 되는 거죠? 추인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우측의 3번 추인의 효과 더 이상 치소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 이 법률행인은 확정적 요요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치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나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지금 보시면 갑이 미성년자고 정이 법정대리인이면 정도 치소권자 갑도 치소권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의뢰계 뭘 했어요?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갑도 더 이상 요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치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치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추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치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오죠. 일단 여섯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정 추인은 뭐죠? 묵시적 추인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가 뭐였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뭐가 되죠? 묵시적 의사표시잖아요. 따라서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을 결국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추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이고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느냐 우리 법정 문에는 총 여섯 가지가 나와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법정 추인이다. 두 번째 취득한 권리나 전부를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사기상 당했어요. 사기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행을 했다면 뭐 하겠다는 뜻이죠? 추인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취소하게 되면 취득한 권리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사기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재취득한 권리를 팔아먹었다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뭐가 돼요? 추인 법정 추인이 된 거죠. 자 교재 보시면 법병에 나와있어요.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뭔가요? 이행입니다. 2번 이행어청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인 거죠. 3번 경계가 뭔가요? 경계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경계도 뭐인 거예요? 이행인 거죠. 4번 담보 제공도 뭘 담보한다는 거죠? 이행을 담보한다는 거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에요. 이거 강제집행 왜 합니까?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행인 거죠. 그러면 5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로 줄일 수 있습니까? 이행과 관련된 행위로 줄일 수가 있고요. 5는 뭐겠습니까? 취득한 권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의의가 나와 있고 법정 추인의 요건에서 일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있을 것 넘기셔서 2번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것 총 6가지 사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를 유보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추인이 아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치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일 수 없죠? 추인일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사기당한 사람이 치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치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치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법정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진 놈이 사기진 놈이 저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진 놈이 저에게 뺏은 물건을 팔아오는 것은 뭐일 수 없어요? 추인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치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법정 추인의 효력이 나오죠. 더 이상 치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네요. 그 다음에 6구 해가지고 치소권에 뭐가 나오죠? 소멸이 나옵니다. 자 치소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두 가지 기간인데 1번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는 몇 년이냐면 3년이고요. 2번 법률행위를 한때 법률행위를 실을 기준하면 몇 년이냐면 10년이 되고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치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숫자보다 숫자 앞에 말이 중요하거든요. 3년 앞에 언제 뭐가 붙었습니까? 추인이 가능한 때죠. 추인은 언제 가능합니까? 원인이 종료됐을 때. 따라서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고 법률행위를 한때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재척기간이다. 뭐가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이기 때문에 첫째 정지 중단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가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됐는지가 문제가 돼서 재판하게 되면 그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척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척기간이 건가됐는지 안됐는지는 고려해 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소권의 소멸에서 2번 치소권의 단기 소멸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부분이 나오는데 후반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몇 년이죠?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했고 10년 동안 치소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년이 됐을 때 치소권 행사했어요? 치솔했어요. 그럼 치솔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치솔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충고권도 이 제척기간 내에 해야 되느냐 1년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치솔하는 순간 부당이득 반환 충고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채권은 별도로 이때부터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충고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10년에 소멸시효 걸리게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잠 풀어보죠. 법률행위의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액수죠. 치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까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화 되는 것이지 치소한 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액수고 1번이 답이죠. 2번 치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치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되고요. 5번. 무권리자 갑이 의뢰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물이죠. 일단은 본인에게는 소유자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자신에게 마음에 든다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의 욕구로군 을에게 미친다는 질문은 물론 맞는 질문이죠.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97페이지 법률행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